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한 차례 미뤄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경기의 송석준, 충청의 이종배 의원에 이어 대구의 추경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륜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기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능한 정책 정당을 강조하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구 달성에서 3선에 오른 추 의원은 친윤 인사, 영남 의원이어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좋은 길을 의원들이 서로 다퉈서 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고심 끝에 결정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출마 의원은 신윤 인사, 영남 의원이어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철기 의원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경제 이슈에서 추 의원의 전문성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세론을 일으키며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당내 비판론에 휩싸였던 이철기 의원은 불출마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을 맡아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친륜 핵심이 다시 지휘봉을 잡는 데 대한 당 안팎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추 의원과 먼저 출마를 선언한 경기 3선 송석준, 충북 4선 이종배 의원의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또 받드는 그 역할을 누군가가 이번 우리 당 지도부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일 선출될 새 원내대표에게는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표단속과 22대 국회의원 구성 협상 등이 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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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